6 잠시 Rotary 내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노입니다 제가 오늘 뭐하러 와 줄까요 바로 저희 드림캐쳐 멤버 참여한 그íciosell DansGerAK100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혼자 여러분 처음 nam 찍으네요 좀 떨리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와!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? 제가 필터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몽환적으로 근데 잠깐만요. 뭔가 드림큐쳐 안같이 그런 컨셉이에요. 뭐지? 컨셉 바꿨나? 원래 드림큐쳐 아니야. 드림큐쳐 말고 그 데자뷰 입으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? 예쁘다. 멤버들 눈도 예뻐지? 언니 아 역시 역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. 다섯? 저랑 지옥이 빼고 다섯 명 그런 뜻인가? 오 멋있다. 총 들고 있네. 총. 어 가위난다. 귀엽다. 되게 뭔가 어려보여. 그냥 어려보이는 거 맞지? 아 유연이. 뭐야 이거. 뭐? 뭐지? 약간 뭐 어떤 캐리턱 같은데? 아 약간 큰한 같아요. 큰한. 귀엽다. 왜 귀엽지? 계단 월간이다. 누구지? 어 잡는 거예요? 멤버들? 아 이번엔 무슨 스토리지? 궁금하다. 어 시연 아니다. 고양이 안고 있네. 제가 안고 있는 거예요? 와 역시 수아님 목소리. 와 수아 언니. 뭐야 이게? 잠기는 거예요? 도모 가고 싶나봐. 연기하네 수아 언니. 나비 나온다. 오 여기 눈비. 눈비 봤어요? 저기 멋있다. 담이 어디 갔어? 어 나온다. 우와. 뭐야 이 세트? 부자가 됐네. 마음에 들었네. 마음에 들었다. 우와. 우와. 여기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빨리 도망가요. 안 돼. 오 연기한다. 연기 좋다. 어 시연 아니다. 속눈썹 핑크색. 예쁘다. 아. 죽이는 거예요? 설렁? 안 돼. 와 시연 아니다. 멋있다. 처자 보이지도 않아. 어 다행이 되게 힐만 가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아니고 총 뽕. 내가 예상하는 거. 그치. 어. 돌아온다. 꿈인가? 아 아름다워. 나비로. 날아갔어. 진짜 죽어요. 죽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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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연이 이거 되게 절망적인 절망적으로 그런 느낌 라고 해야 되나? 자살? 안돼! 여기 wondered, 오토드함 충분도 영 혼자 남은 거예요. 혼자 남은 거예요. 아 잠겼다 웃음이 지효 언니? 아 아 저리 맺혀 로즈 블루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이렇게 슬픈 줄 몰랐어요 아깝다 제가 있으면 더 좋을텐데 멤버들 화이팅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자랑해요